준비 끝! 오늘은 연희동무거입니다. 땅끝 마을을 가는 거라 미리미리 사도록 할게요. 날씨가 좀 풀렸다 생각을 해서 이거 검정 셔츠에 슬랙스 입을 냈거든요. 오늘 30일도 끊으셔서 오랜만에 반바지 입었어요. 그러면 갔다 올게요. 미리랑 가는 중 잤다. 얼마나 꼬리냐 차에서 자는 거. 좀 자. 갑자기 거스가 좋네요. 고추면 좋아 이거를. 귀여워. 다 마감이었고 이거랑 대박이다. 칼이 나왔구나 몰랐어. 우리 거랑 나네 거. 물 건너 온 거네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가 간대. 귀여워. 가보자. 빨리 오까. 큰일 났네. 뭐야. 행복 예감. 행복 예감. 건강 베푸름. 이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파워치 만들 수 있나봐. 어떡해. 못 나가. 컵 감싸게. 고르고. 꾸미고. 계산하고 만들어주셔. 여기 담아볼게요. 건강. 아니 이 파우치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작게? 이거 잘 알고 싶은데 뭐. 그니까. 귀엽다. 앞은 좀 심쿵하게. 두 개의 느낌이 나는 거지. 우선 너랑 제일 잘 어울리는 건. 뭐야. 얘도 귀여운데? 모자가 아니라. 아니야. 이것도. 되게 예뻐. 어렵지? 이 색깔 했으니까 이거야. 오케이. 하필이면 이런네. 어렵지? 어때? 일반. 이건 언니꺼. 내꺼. 유정아 내가 여기 기둥 하나 세우고 간다. 싫어. 이렇게 우선 얘는. 뭐? 봐봐. 이제 언니꺼. 바로 사용하시면 안되시고. 오. 하나 있어요. 짠. 채우고. 컵 다 채워. 사용해주세요. 물. 물. 얘는 뭐야? 오렌지 에이드? 열. 사람은 4. 위따. 왈. 네. 얼른 뜯고 싶어. 다음 코스야. 다음 지갑 털릴 곳. 코스 괜찮지. 여기는 바늘 이야기. 로잉 암 패키지 3가 처음이세요? 다른 데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만드나 봐 사서 해? 절대 못 만들어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어? 어? 내꺼인데? 케이처네 이게 많으면 난 여기서 하나 골라가려고 했거든 이건 뭐지? 꼬반의 마스터 세트 대반의 마스터 세트 예쁘다 되게 잘 나온다 아 이렇게 하나하나 담을 수도 있다 우와 유정아 이렇게 담을 수도 있어 너무 괜찮다 할머니네 가거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되게 판냥경 아 이게 기본인데 품절이구나 판냥경 이거 그냥 이렇게 담아가면 저기서 담아주시나봐 이렇게 하고 어? 우리 똑같은 거 아니야? 어? 똑같아! 뭐야? 어? 생기가 없네? 이거 할까? 아 뜨다 갑자기 밥 먹으러 왔어요 누나랑 엄마 간식 좀 기다려 밥 짜미 여기 왔어요 바라탕을 시켰습니다 바라탕을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 안 매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음 음 음 맛있어 먹으진 않네 오빵 들어갔는데 그게 떡 안에 걸려있더라 오늘은 3일 9시 48분이고요 저희는 오늘부터 추석 연휴를 시작합니다 오늘 거제 내려갈 거고 지금 이제 여기 정길이 씨로 갑니다 자 디리도 가자 짠 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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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자다가 오빠가 운전하고 운전대 받고 내가 운전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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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몽골 선물 근데 몽지 뭐야? 아 야 색깔이 있나보네? 그래 색이 있어? 너희 가위바위바위라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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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귀여워 이게 바로 찐 낙타 컬러 만든 낙타인형이야 하나 둘 셋 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아 아 그래도 이거 귀여워 그래도 고마워 다이아 나 근데 닉인데? 나는 나는 싸우는게 이제 이제 보면은 어떻게니까 아 미리 민정이랑 또 비슷해 우리 어쨌든 요거는 아 요기는 아 자리가 고단하다 아 백다이 죽음을 아 아 너무 너무 아 아 여기야 그냥 니오기 믹스리 다운로드해 믹스리 다운로드해 믹스리 다운로드해 믹스리 다운로드해 믹스리 다운로드해 서른먹고 이게 아 아 아 아 이제 다친다 제발 들어봐 아 야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지지 아 아 아 바꾸는 내용은 해도 되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의 아쉽게arta iser 요리하기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다트 아 뜨거워 조심조심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 도착! 아유, 수고했어. 오빠, 얘 봐봐. 집 왔다. 우와, 진짜 많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 기리, 밥 먹었어? 보자, 보자. 뭐야, 다 안 먹었는데? 사기꾼이네, 이거 완전. 기리, 밥 먹었어. 그래, 오늘 수고했으니까. 우리 애가 한식 하나 먹자, 수고했다. 아, 일로 와야지. 기리, 오늘 멍거리 온다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여기요. 네, 맛있게 드세요. 왜? 왜요? 왜요? 아하하하. 째려보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 김을 도착! gimmick 김을 도착! 김을 도착! 김에 빗기 짜장면, 김에선 맛이 맛있고, 김에선 저 엄마템 10시 37분 네비 안찍어도 돼? 완전 고수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워튀김 처음 시켜봤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간추김이 맛있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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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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